paradise is where I am 당신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곁으로 초대하세요 일상에 지친 연인을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당신이 연인의 곁으로 가는 거죠 당신이 가면 그곳도 천국이 될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만들 테니까요 8월 6일 아직도 오늘이 끝나려면 3시간이나 남아있네요 오늘 밤이 특별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아닐까요? 가라지가가 아무도 잔소리하지 마 오늘 멘트 없이 음악만 틀자 우리 청취자들은 음악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언젠가부터 대본 읽기 싫으면 음악으로 때우잖아 음악 프로가 음악을 틀어야지 무슨 예능도 아니고 지능 대본 무시하고 맘대로 생방 중에 선곡표 바꾸고 덕분에 광고 제껴먹고 청취율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치는데 최PD도 데스크 눈치 보는 거야? 선배님! 안에 마이크 소리 좀 이상하던데 그 점검 좀 할까요? 아 그래 두 죄수가 감옥 안에서 작은 창으로 밖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죄수로 같은 감옥 그리고 같은 공기 그런데 한 사람은 고개를 숙여서 질척이는 진흙 땅을 또 한 사람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질척한 진흙 땅이 보이나요? 반짝이는 별빛이 보이나요? 휴 웬일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읽어주신대 오늘은 특별한 우편물이 왔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 있나요? 아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마치 어제 만난 듯 그리운 얼굴 오늘은 옛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날입니다 별빛을 보면서 그 친구와 헤어졌던 날 그때 들었던 곡을 신청합니다 고흥에서 정수홍 캔자스가 부릅니다 Just in the Wind All the other is dust in the river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even in the sea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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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준아! 송아! 범준아!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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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준아! 송아! 송아! 나 파지였다! 나 파지였다! 아따! 아따! 너는 뭐 잡아서 물질이냐? 송아! 아! 아! 나 파지였다! 나 파지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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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 네. 아... 사실은 오늘... 제가 오랜만에 대본대로 하려니까 아주 어색하고 좋습니다. 방금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 성함이 굉장히 나치고서요. 제가 잠시 당황을 좀 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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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돌이는... 이번 방학생은 아주 뭐술다냐? 아... 갸은 마라톤 선수자네 존재 훈련인가 뭔가 한다고 방학생한테 바쁘지 아주 맨발로 전국을 가로들어 뛰세요 이것이 이렇게 뛰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닌지 아따, 장화다 아따, 아야 우리 산돌이가 잘생겼은갑더라잉 가신 애들이 산돌이 갸만 보면 나도 침을 질질 흘리고 눈가를 고려로 풀려버려 그냥 아니, 본질이네 본질은 인기 없어? 아이고, 야는 학교도 동원이라고 또 손 났다께 아니, 가신 애들이 많은 걸 제 껄 안할게 아니, 언제 그리 놨지 말일까? 아니, 우리 딱 가신 하나 숨겨진 거야 야! 아, 니네 왜 남해가봐라 비지는 거야? 아, 아이고 아, 오랜만에 만나면서 선물 사이즈가 620무대? 응 아, 하네? 들어보니까 좋더라고 안 그래도 라디오에서 언제 틀어주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이고, 아야 감정은 아직 이르다 기대하시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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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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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이거? 어, 어, 어이 아, 요믄 아, 뭐래 놀라냐? 그, 누구들 보는 양년대 나면 잡지마 아직 집중을 다 내놓고 있지마 아니 속아 아, 이거 눈이 그게 대바야? 아, 그리고 형, 대바야 대바야 어째? 섹시하지? 야, 하지마라 아, 뭔질 아니고 나한테 하지마라구 아, 섹시하네 우리 둘씩 가고 있겠다 네가 거기다가 둘이 나아야 돼 질랭냐? 하지마라 아, 진짜 아 부탁끝 아 뭐 줄 다 왔구만 아 뭐 좀 이라고 울리냐 아 그라지 사랑 많은 것이 없는거 아 괜찮네 다 왔으니까 그냥 가자고 내려 아 그래 눈딱 쫙 붉은 곳이 뒤집었다 야 아 괜찮다 한께 아 뭘 또 서로 들섰겠다고 기라리여 이 말 내 차례구만 어 맞다 얼른 와 내려 어머 우리 뒤에 또 쌍쌍하다 양껏도 안 사먹고 사냐 뭐가 이렇게 가득대 응 하지 마 이게 아 왜 이래 아 니 떨어뜨린다 할거야 안할거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저 아들이 지금 좋다는거야 싫다는거야 저 아들이 지금 좋다는거야 싫다는거야 저기 아니 이것이 뭐야 야 같이 가 빨리 와 왠이 왠아 왠이 två 왠아 usual NY 시골 Любumb Shaun 뜨거운 여름바다 만큼나 열정적인 사랑을 꿈꾸시나요 한여름밤 특별한 사랑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띄웁니다 아하가 부릅니다 take on me 아하가 부릅니다 아하가 부릅니다 아하가 부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시키라고 야. 아, 뚜껑뚜껑뚜껑뚜. 난리자네. 야, 이제 이것을 의치기 할까? 뭐그러, 확 비스러워. 아, 뭐더냐. 얼른, 확 비스러워할게. 아, 너는 이것이 싶어 보이냐? 아, 걸리면 그냥 확 비스러워. 아, 아. 아, 맛있니? 들어가. 아, 이거 진짜 뜨거워. 학교 댕긴 게 오지거다. 짭짭해. 공갈. 아, 천말이오. 터미네이터 2는 봤냐? 아, 텔레비전 설명해준 거 본 게 그것이 그라고 실감나다든지. 안 봤어. 아, 그 사이보인가 뭔가 나와서 뒤졌다 살았다는 순봉을 못한다고 돈 주고 나냐? 안 봤다면서 잘도 안다이. 아, 난 극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야. 아, 그 나 홀로 집에 나오는 진공 얘기는 참말 귀엽냐. 귀엽긴 뭐 십이오야. 어른 둘을 찜짝 먹는 얘기도 뭐. 아따. 극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영화 박사다이. 영화는 대꾸야. 큰 소리로 음악이나 실컷 듣고 잡다. 이제 날 잡고 여수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말이라도 달달. 근데 안 가. 응? 왜? 나중에 갈란다. 나중에. 나중에 언제? 뭐든 할 수 있을 때. 그때 갈라고. 나가고 될 것 같게. 무거워. 무거워. 자고로 나미소리 들어가야 기운을 쓰는 거요. 그려. 니 맥이 나와서 그냥 고생고생해서 잡았을게. 니가 잡았냐? 야가 잡았지? 여기. 여기. 나가. 나가. 다리를 보고 기다려봐. 니들만 먹냐? 산돌아. 니 운전 아니야. 아침에. 아니 다리는 왜 그냥? 뭐야. 야. 나 어떻게 그러냐? 부러진 거요? 아니요. 삥거나 배 안가지인데. 그냥 은는 나서라고 해놓은 거요. 많이 아픈 거요? 아프기는. 한 개도 안 아파요. 안 아프기는. 안 아프기는. 안 아프기는. 아이고. 그. 기어 올라가면서 뭐. 무엇이 안 아프다고. 아휴.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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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지만. 마치 어제도 함께한 듯. 편안한 시간들. 그의 여름. 안 먹어? 우리는 유난히 더 행복했습니다. 안 먹어? 아마도 그건. 다시. 만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 명.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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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ings to fly Give me a ball I can carry you too And the shallow My love and life What's the song?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It's... The game... Tea Where are you going? Don't worry Don't worry If you're your father You don't know You can't s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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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hear it You can'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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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ow long 원래 이 시간에 라디오 곡 챙겨들으시잖아. 그냥 가자. 삼돌. 개덕. 그거 배로여라. 배로요? 별호. 별명이요. 아 그래? 개덕이는 곁받은 강아지 마냥 요래 요래 귀염떤다고 그라고 부르고 삼돌이는 날래게 쏟아낸다고 붙인거고 동네 사람들 다 어른아이 원래 이름 놔두고 배로를 불렀으라고. 아 그러면 그 행님 배로는 뭐였습니까? 나야 별거 이깐디. 자네처럼 심심한 사람은 뭐 따로 부르는건 없어? 아 철없을 때 얘기하라오. 맞죠. 그때나 친구지. 지금이야 다 먹고서나 바쁘지 않겠습니까? 너 담배있냐? 형님 담배 끊었잖아 얘. 심심한 사람은 Hut Adesmikom해서 침쩡 Ericuswork, 아버지. 군대에서 인사 세대 갖고 안 나왔어. 두 형제가 어젯한다고 세배를 지었어라. 송아, 그냥 저 집에 확실히 가버려라. 어떻게 동무한테 시집을 간다냐? 어쩐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동무였는데. 아니, 봄실이 너희 어머니랑 아버지도 한동안 동무 아니야? 동무끼리 짝지는 것이 뭐 찬디. 그래, 그럼 길차 네가 하야? 아휴, 갤럭이 저것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똑같놈탈 봉지. 용수오빠도 있잖아. 엄마! 야, 나 미쓰나? 업체에서 혼동네 선배님이랑 결혼한다는 양이? 쩍을 보이는 섬이 걔도 돼. 응, 맞아. 쩍을 시 안개땜 시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지. 난 언제 한 번 가보려나? 우리 섬사람 중에 안 가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저기 등대에서 소원 빌면 이뤄진다든지. 야, 무거워. 응. 응 이렇게 안 될 때가 이상할. 우리 섬사람은 Anderson Carey n요. 그래두 Wide에서 안 받아 Theiradow씨 어렵다. 우리 섬사람은 가득한 기능 분리 온 거다. 알아요. 빠이너 realisediin, 정 fuckin winged is provided. qualctı 헤어집 devant 우리 drie에 고려itz다. stat 16곳이 다루는 없었다. 아이고 불러 아휴 오늘 수식 잘다 마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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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쁘게 하고 왔네 아휴 그래도 사진을 찍는 것인게 나 샤워부터 하고 괜찮지 들어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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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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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몰고 저기 걔도 안갈래? 한밤에 몰래 갔다오면 누구 언니랑 용수 형님도 눈치 못 챌거요 아휴 아휴 아니 시방 니는 어디서 뒷북이냐? 알주네게 범신에 가자고 안했냐? 재방송료 뭐여? 니 지금 나가 좀 뭐 쫄았을까봐 그냥? 뭐여? 저기 의자네 유다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소리 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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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근데 길자가니 대권자던지 뭐야 뭐 엇갈린거야? 한둘이 너? 뭐? 아 시방 뭐야 나는 니 불러내려고 너그 집을 뺑글뺑글 돌면서 흑바람에 개소리 아주 그냥 쌩 지랄을 갈자네 우리 개도 가는거야 니가 그랬잖아 개도 가고싶다고 나가 개도리한테 부탁했어 정실아 뭐여?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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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애꾸 좀 범신한테 그런 눈빛이야? 아 위험을 무릅쓰는건 좀 나랑께? 개도가 용수형한테 맞아 뒤진다고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을 나가 어그지로 가자고 해서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 아니 우리 수석이가 가고싶다는디 서방에다갖고 그깍고 하나 묻어줘냐? 야 야 아 언능 좀 가자 그려 그 엔진 조파 좀 올려봐야 아 아 저거 우리 집에서 엔진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어 맨 복장 터져 아 인자 한참을 안쓰게 땡겨버려 이 땡겨버려 아니 아 뭐하자 이 극전 이 새끼야 어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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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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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저쪽. 왜? 죄송합니다. 저쪽! 사장님! 내일 우리 공장 회식 예약이요. 맞다. 내일 문 닫는다고 서브 찍은 것이 한 달도 넘었는데 못 받는 값소잉. 어. 여보, 오늘은 야근하지 말라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되나? 당신 이번 달 관리비 안 냈어? 회의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전화 왔잖아, 쪽팔리게. 이따가 집에 와서 얘기 좀 해. 그래. 근데 당신 저녁은 먹었어? 오셨어요? 너는 몸도 송치하는 곳이 어디에 그라고 쏴 댕기냐? 아, 아기들이 들어와서요. 자학했대요. 우리 아버지 시작하시고 있다. 어느 곳 좀 차릴게요. 죽었다. 저기... 아버지. 내일이 엄마 기일이잖아요. 어휴, 어휴, 어휴. 너가면 죽은 거 아니랑께. 이 동네에서 지일로 물질 잘 안 했는디. 응? 그 파도 좀 친다고 뒤져야? 죽었으면 무엇이라도 나와야지. 시신도 없는 사람 죽었다고 신성이들 짓거리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억지로 저 성으로 다 때밀어야? 응. 흠. 야. 흠 gangs. 흠. 아니, раб 두 원. 가위돌린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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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버지가 아파서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엄마 손을 못 넣는거지 그 손 나버리면 엄마가 정말로 아주 헐헐 가버릴까봐 무서워서 그란것이지 엄마가 정말로 엄마가 정말로 엄마가 정말로 엄마가 정말로 잘 지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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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잘 지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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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여섯 시에 오마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노래 자랑에 여깁니다. 왜 이따가 유치함시로 저딴 데를 못 한다고 한대야죠. 헉나게 집니다. 일찌감치 저녁에 자시고 여섯 시간만치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재밌는 거 하나 봐. 예. 마을에서 노래 자랑한다니요. 그래. 재밌겠네. 선생님 이거. 아 땡큐. 지난번 것도 좋더라. 지가 겁나게 신경 써서 새 테이프에다가 녹음했어요. 잠깐만.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었잖아. 나는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 이런 거 안 드셔도 되는데. 먹어봐. 아따 만나네. 수고기는 어때 여기서 새님을 귀찮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어요. 회장님. 오셨으니. 아닙니다. 저는 같이 가시오. 백분 감사합니다. 이장님. 아이고. 새님이 이 촌크서까지 진료를 와주시는 덕에 우리가 잔병 없이 사는디. 새님 제대 불면 우린 어찌 있을까이. 제대하시면. 서울로 가시는 것이지. 네. 큰 병원소 의사도 하시고. 아닙니다. 이장님. 아직 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직 열흘도 더 남았는데요. 아 3년이 보통 세월이 간디요. 꽃길만 스쳐도 인연이라면 새님하고 우리 마을 하고는. 수호가. 너 왜 그러냐? 나이 또 와서 더위 먹었나 보네. 괜찮해. 아 근데 아까는. 나도 쪄고 갔는지. 동네마다 썰렁하다. 큰 게. 세상 천재가 우리 뿐인 것 같아. 아들도 갔을까?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길자는 동생들 봐야 된다고 하고. 개덕이는 아직 직소를 못 오고. 그러고 있어. 산돌이는 방에만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나도 쪄고 나가고 싶었는지. 왜 가고 싶은지. 난 꼭 갖고 싶은 것이 상품으로 걸렸더라고. 그게 뭐다냐? 오시면. 니가 타다 줄래? 아 뭐여. 진작 말했어야지 니는 왜 인자와서 그냥. 어메? 아 이것이 대충 성질이요? 어버야. 늦었잖아. 학교까지는 멀어. 업고 가면 늦겠지? 그거라고 했지. 기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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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뭔 날냐. 시간 없어 야. 아들 먹으라. 또 간다. 뭐. 뭐. 뒤나야. 학굴아. 안 개уч해 With your teeth. 나 비리다도 파해본 거 아뇨. 명WA 씨를 하려? 가야! 안 되겠다. 야, 찬돌아!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다리 돌려 플라스틱인 거 아니야? 내가 무찔러가서 못 끝나게 막을라니깐 오늘 와야. 응. 외모를 등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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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손을 닫고 말아버리 네, 이 사람으로 해가지고 오늘 노래자마자 끝내줘요.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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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까만 그냥 다시 돌아도 져버려 더 사랑해선 내 입만 떨려오면 기쁨을 다시 눈을 감으며 더 다시 내 곁에 예쁜 주벅을 따라오는 내 얼굴을 잠을 감으며 여기 아직 남았어! 경고한 vir bis 속아! 돌지마라!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내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만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길을 걷던 마주침을 많은 사람들 중에 그는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는 나에게 사랑을 건네 왔다 왔다 오늘도 금방에 덥겠다 아야 호박에다 감자 송송 썰어갖고 된장국 이랬는데 여간 맛있더라 열무져 해갖고 이렇게 아침 먹으라잉 아이고 저녁에는 또 뭣을 먹으라 문신 한마디 썰어갖고 깻잎에다가 쌈이나 쌈을 왔어 엄마 엄마 뭐다 누가 기먹었냐 아니 저것은 수옥이껄 아뇨? 어저께 받은 1등 상품인데 응 맞아 아 저것이 왜 여기있어 아 수옥이 그것이 새벽부터 쫓아와서는 우리 2등이랑 제 1등이랑 바꿔주라 하던데 쟤는 그쪽에도 2등이 좋다면서 왜요? 아 아 아 아 아따 사진 찍는곳이 무시라고 대대 아 근데 우리 동네는 그 뭐야 사진관이 없잖아요 저거 음내 가는 사람한테 보자 가면 되지 않겠냐 요걸로 앨범을 만들 거예요 그라고 뇌그들 개학 때 가보면 두고두고 보면서 또 기다려야 돼 모델이 남다르구만 오케이 어디 가냐 보건소에 못 한 뒤 보건소에 뭐 다러 가겠냐 아야 어디 가냐 보건소에 못 한 뒤 보건소에 뭐 다러 가겠냐 밥은 먹었고 예 잠은 푹 잤고 예 어디 특별히 증상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떠와 죽갖고 입맛도 하나도 없는 것이 영 시들시네 나도 덥고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기운도 없어 여름이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 지어줄게 오늘 내일 자기 전에 먹고 자면 훨씬 나아질 거야 자 수옥이는 왜? 왜? 아 지난번에는 잠깐만 진료 끝났으니까 좀 나가줄래 선생님이 가신다고 지 수술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운서 알아서 잘 진행해 줄 건데 수옥아 지난번에 찍은 사진 나왔는데 같이 볼까 여기 이만큼이 수옥이 왼발과 오른발의 길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한다면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최소한 두 군데에서 수술을 해야 돼 지야 뭐 안 돼요 그냥 선생님만 믿어라 선생님 덕분에 나 같은 충고적 아이들에게 공자 수술 시켜주는 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 여기서는 알 길이 깐지요 다리 좀 볼까 수옥이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응 나가고 싶어요 근데 참으려고요 왜? 배 타고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면 되잖아 이 꼴로는 혼자 멀리에는 못 가요 좀 많이 걸으면 이딱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아파서 아픈 다리 때문에 안 아픈 녀석이 고생이구나 아픈 쥐 때문에 안 아픈 아버지나 친구들이 고생하는 것이랑 매일 한 가지예요 그래서 밥도 옆으로 잘 안 먹어요 아버지나 친구들이 나 얻고 다닐 일을 천진께 내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더 고생스럽잖아 내가 제대하고 서울 가면 이장님 통해서 연락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럼 온 김에 피 뽑고 가면 되겠다 피가 있어야 이런 저런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거든? 네 어부꾸나? 아니요 범실아 좀 이만 기다려라 내가 받아올테니께 네가 나 얻고 준 것만큼 나가리 얻고 줄게 그래 그래라 아 맞다 파스 받아온다는 거 까먹어버렸네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라 나가 받아올테니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도 왔다 갔어요 어 그 다리 젖는 애 수술 못한다니까 어차피 다른 쪽 다리도 진행 중이라서 이쪽 다리 수술한다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 나도 이렇게 해서 처음 본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교수님한테 나 여기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좀 밑박 좀 까르더라고 야 형님 귀국준가봐 응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응 그러면 못 걷는 거예요? 왜요? 얼른 와 아 아 야 너 많이 아프냐? 내가 할게 너 좀 쉬어 범실아 나 아프다고 그랑께 말 좀 시키지 말고 그냥 좀 가 그냥 조용히 좀 가잔 말이야 나만 너 SPEAKER 아 아 아 entonces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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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실이 아직도 아파요? 어디가 아프대요? 뭔 개짓머리가 들었나 벌써 며칠째 지라고 들어놓았는가 모르겠다. 자는 거 아니면 데리고 가봐야겠네요. 마침 보건소 의사쌤이 왕진 오셨다고 해서요. 응, 그래야. 범실아! 범실이 자냐? 반갑다. 그럼 어쩔 수 없고요. 너희들은 집으로 가냐? 소옥이가 의사선생 보조하고 있었고요. 진료 끝나면 데리고 오라고요. 범실아, 너 안 잤냐? 네, 니 괜찮아하냐, 이? 야! 우리들이 이따가 가봐라. 제가 나 팥보끄러진 거 아니까 모를게. 예, 그럴게요. 가요, 아직. 감사합니다. 어디에 관계가. 예, 저 배가 아파요. 진작. 진작.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고마이라이. 약 처방해줄 테니까 먹고 그래도 아프면 보건수로 나와서 조사 맞자. 난 선생님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쩔 나요? 아, 야가 기운이 없어서. 선생님이 살라고 감자고 주는지. 죽으라고 쥐약을 주는 지. 나 같은 천칭 우지래가 어찌 알고 주는 데가 받아 처먹냔 말이야. 범실아. 아니, 너무 그렇게 선생님한테 왜 그랬었냐? 자가 왜 저런다냐? 아니, 나. 니 왜 그러냐? 나 지금 뭐란 말이오? 지난번에 약 주신 거 먹으면 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것이 뭐요? 난 어찌 그때보다 더 아프냔 말이오? 니 증선생님께 이게 뭐한 짓이오? 사람 살린 의사 선생님이 니 죽으라고 약을 주겄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 양반의 의사라고 누가 걸지? 의사는 맞는 거요? 이거 사기 아니야? 니 뭐요? 니 몸뚱이가 생찬해서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골고란 것이 어째서 선생님이 탓이냐? 왜 엄한데 와서 지랗냔 말이오? 말 들어가. 그런다고 친구끼리 못하냐? 그런 게 그... 아니, 지금 범실이가 몸이 아프다고 아느냐? 몸이 아픈 게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걸 공연히 뭐 일을 만들고 있구냐? 아야, 그만두려. 얼른 나가자. 수호가 우리 먼저 갈란다, 아니니? 정수, 왜 그래? 나야. 야야야야, 홍실아! 홍실아! 나! 홍실아, 니 지금 신선했냐? 야. 니 지금 못하냐? 왜 이랬지? 니도... 등신이야. 니도 등신이라고. 그만 혈하고. 뭐하는거야? 지금 이사 직업 바꿨어. 다 소용없는 것이오. 니나 나나? 다 등신이오. 뭔 소리야 그게? 병신이라고 다. 알만하다. 지금 이게 뭔일이래? 저한테 뭔일 내는거 아뇨? 놔둬라. 놔둬라. 친구들끼리 치고 먹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갖고 저랑 안되는거. 자는 그것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저러냐? 자가 한대 맞았다고 저러겄냐? 수호기 때문이잖아. 야. 수호기가 왜 나오는거야? 수호기가 뭘 어땠는데 수호기가 나오냐고. 이 미친것이 수호기 이야기만 나오면 천주문관을 못하고 성질이오? 그자네. 수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의가 다 상한것처럼. 그라고 말을 돌려가면서 하자네. 수호기 때문에 우리 우정이 상한것이 아니라 저 범실의 마음이 상했다 이거요. 그거이 그거 아니여. 수호기가 범실을 때렸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살펴주고 하는것이 친구제. 친구끼리 그라고 쌤을 내고 그러는거 아니여. 뭐? 나가 쌤을 낸다고? 야 그만해라. 너희들까지 싸우갔다. 개덕이 너는 왜 길자한테 승질이여. 길자 니도 모르면서 자꾸 그런소리 하지 말고. 모르니. 나가 무엇을 몰라요? 나가 쌤을 낸다고? 걔가 왜 그리 보건수를 뻔질렀게 드나들었건냐. 왜 공인도 없이 의사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시몰음을 했었건냐고. 그것이 다 맘이 있으게 그런거 아니여 맘이. 지금 범실이 때리는거 못봤냐? 무슨 마누라맨퀴로 안나섰냐. 그쯤 되면 할거 다 했잖아. 빨리 멍청아. 할거 뭐. 아 어떤거. 속아. 야. 니는 그걸 몰라서 묻냐? 무슨. 니가 그랬잖아. 그 선생님이 니 주둥에 묻은것도 빨아먹고 그랬다면서. 그것은 그때 갑자기. 야.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낸것도 아니다네. 아들도 알건 알아야돼. 동네 전문이 자나들아 그러고 보건수를 뻔질렀게 드나들면서. 품실이랑 아들도 쟁여놓겄다 이거냐? 아들이 니꺼냐? 니꺼냐고.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아니 언니야. 안 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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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불량이야, 응? 내가 썩었고, 내가 못난 놈이야. 내가 등신이라 그래, 등신이라. 내가 무식하고, 총놈이고, 내가 니 동생이고, 내가 똥보다 못한 놈이라 그랬다고! 한없이 볼품없어 보이는 나를 향한 질책.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용기를 내지 못하는 답답함. 솔직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렇게 말하지 못한 마음. 진짜 마음. 감자가 니 보고 뭐라고 하네. 왜 저를 감자를 던졌어 하냐. 이거 다 깨져버렸네. 아대, 아대. 안녕하셨지라. 응, 수호가. 어머. 너는 무엇을 그라고 던거고 하냐. 야, 범실아. 수호기 쪄거지면 집까지 들어가 주니라. 아이고, 저 몸도 센 철하고 저것을 어떻게 들고 가려고 저랄까. 아이고, 뭐더냐. 저것 좀 들어다 줘라. 아이고, 저것은 저것은 싫으면 싫다고 하자마는 사람 여유롭게, 왜저래. 그날 저러고 죽을거지. 이곳은 그가 stato에다가 대가리라 그냥 털 때려버려. 아니어라. 나는 괜찮아요. 막 들고 갈라요. 나... 할 말이 있는데... 선생님 말이여. 그런 사람 아니여. 나도... 선생님하고 변할 것도 없고. 실은... 나 선생님 덕분에 서울에서 수술받을 거라도... 수술배도 나 같은 총까지 도와주는 뭐 그런 것이 있자. 그래서 수술밖에 도와준다 안하냐. 그래서 나도 고맙고 할게요. 네 수술 못해. 응? 너 의사선생님. 처음부터 네 수술 시켜줄 생각 없었어. 뭐? 네 짝다리도 아프다면서. 이대로면... 네 짝다리도 못 쓴다. 지난리도 못 쓴다. 대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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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수vin! 수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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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가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딴 것은 됐고요. 나가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왼쪽 다리를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오른쪽 다리도 진행 중이라.. 무엇보다 아버지가 수술에 동의를 해주셔야 되니까 아버지는 수술도 반대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게.. 아버지만 허락하면 걸을 수 있다는 말인거지요? 그게 아버지 문제만은.. 아버지만 허락하면 된다는 거네요.. 아버지만 허락하면 된다는 거네요.. 알았으니까 일단 사자.. 사자고!! 수호가!!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돼! 그러면 대신거요! 이러지 말아요! 니도 들었다네! 나 가야돼 봉실아.. 그때한테 가야돼! 안돼! 넣어란 말이야! 놔! 내가 데리고 가.. 내가 데리고 간다고.. 야.. 자.. acles.. 감실아.. 나 걷고싶다.. 그것이 뭐 간디 그러냐? 나가 평생 얻고 다닐란디 지금이야 니도 아들도 친구랍시고 나랑 놀아주는 거 아니냐 니들 대학도 가서 이쁜 아들도 보고 그라믄 난 잊어볼 거 아니야 뭐라는 거요? 나가 니를 왜 네가 없다고 생각만 해도 여기가 너무 아파 생각만 하는 것인지도 이리 아픈디 참나 그러면 난 내가 고마움나 나 이거 와 아멘 아멘 나가 지켜줄 거야 평생 나가 네 옆에서 지켜줄 거야 으 으 으 으 아 죽는 행도 아닌데 의체 몸에 팔을 달라고 하냐 이 작가에도 압담 서 이 작가에도 우측이 됐지 모르는 판에 괜히 절차까지 칼 댔다가 큰일 낙이라도 못 잘라고 큰일 낙이들 못 씻겨 들라요 그라고 잘못될 수 없단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만백 번 낫지 이게 사람이요? 지 가고 잡은데도 똑대기 못 가고 사람들 지만 했는지 일하고 사는 것보다 딱 뒤집은 게 낫단 말이요 뭐시요? 뭐시요? 정말 동네 사람들 말대로 그 의사선생하고 뭐 있는 것이요? 평생 이러고 살았는디 뭐지 어쩌다고 그 의사선생이 제대학교 되니까 일하고 안달이여 안달이 그런 것이 아니지 몸뚱이도 뭐냐인 것이 시질 우측에 달라고 그래 말을 달고 다녀 어? 아이고 지금 말로 아유 엄마 나 걷고 싶어 소가 안에 있냐? 소가 네꺼야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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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내 말이야. 와. 하지만 차가워, 정의 좀 안 할게요. 봉신아! 아재! 시방이 못한다요. 멀쩡한 수고기를 왜 물속에서 찾는단 말이오. 수고기 찾으러 가야지. 시방이 여기서 못 드러냔 말이오! 아재! 시가 진짜 못 드러냈어요. 남동의 한 장에, 알려줘야 할 수 있는 지구. 가슴이, 내일은 가슴이, 내일은 가슴이. 가슴이, 내일은 가슴이, 내일은 가슴이, 내일은 가슴이. 내일도 가슴이, 내일도 가슴이, 내일도 가슴이. 다행히 이제 고대굴에 걸려가지고, 찾기는 찾았느니 꼼짝을 하더라구요. 어이구... 왜 이렇게 하는거야? 혹시 누굴 기다리고 있는거 아니구? 아니... 내가 그 반대로 줄로 묶어는 놨어요. 근데 저것이 얼마 못 가요. 현실인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되지. 뭐에요? 아야! 아야! 니가 어디로 들어가야 안된다니? 엄마... 지가 될거에요. 수석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만 말이야! 수호가... 나왔어. 이제... 그만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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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석. 이 가시네가 또 용기하는 거야, 뭐여. 얼굴은 또 이게 뭘 뚝뚱 불어갖고. 울었냐? 응? 오늘 울었어. 야, 용기가 요렇단께요. 아주 깜빡 속아본단께. 잊어갖고, 잊어갖고 일하고 있구먼 뉴스로 잊붓이.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할 수 있는 주인다 봐. 잊어갖고 일하고 가면 어떡해. 나는 어떡해. 피니? 피니, 피니, 기장에 오셨어요. 지금. 제인은 피니아가 너무 많아. 채빛이, 지금 뭐하는 거야? 아무 맥주시키지 않지 않아?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그 시기 폴레를 치르지 않은 스무살 아래 아기들은 애당도에 묻는 배비요. 그리오, 그리오. 그런 법이에요, 그리오. 안 돼요. 안 된다께요. 해갈이 피도 안 맞은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 이 깨이판이요? 키우던 개가 죽어도 이러진 않아요. 예? 법도 뭐고 다 무시해서 괜스레 우리 마을에 장이라도 들면 어쩔 거냐? 그래, 맞아요. 행여, 어? 괴기 새끼도 한 마리 못 잡고 괴기 잡으러 나간 배라도 잘못되면 어쩔 거냐는 말이오? 어? 그래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요녀 봐. 할 것도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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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련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장사 지내줄라. 죄송해요. 속이. 좋은데로 보내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아버지…. 여기야. 사망진단소. 아... 부지런하네. 서울사람이라 그런가서 똑소리가 나부러. 이 새끼를! 이 새끼를! 민석이가 왜 저렇게 들겄어요? 다 정의사 새끼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새끼야!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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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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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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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ea. armada. 거기서는 쫄룩거리들 마느라. ! !!! !!! !!! !!! !!! !!! Госп arrangement gerek 나라고 들거리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지막 곡을 못 정했을 것 같아가지고. 소고기가 너 준다고 만들어 줬던 건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산돌아. 예, 아재. 여기 저, 뭐라고 우스친 것이냐. 누구한테 줄라고 그랬는데. 네가 좀 알아서 찾아주거라. 위에 1 2 3 5 5 6 9 10 10 11 11 12 15 16 16 16 16 16 17 17 18 19 19 19 20 19 20 20 20 22 22 23 22 23 23 24 마지막 멘트 해야되는데 똑똑하죠 가장 아팠던 때 그럼에도 가장 빛나봐 그래서 미치도록 그리운 그날 우리에게 오늘은 항상 그런 날이 아닐까요? 내일보다 더 예쁘고 내일보다 더 어리고 그래서 내일보다 더 용감할 수 있는 오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면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전하려고요 그 고마움을 그 그리움을 보고싶은 친구들에게 보고싶은 너에게 계좌야 계득아 계득아 산돌아 범실아 내일 만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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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신고를 스윙 오랜만? 어. 아니, 길 자름. 아따! 야, 아들이 공맹이 맹기로 왜 이리 붕떡? 아따, 가시네. 촌스럽게 사투리는. 이게, 형수님한테 말 뽀새하고는. 형수? 혹시 용수 형이랑? 그니까, 나도 미스테리어. 뭐냐, 너? 넌, 넌 뭐냐? 빨리 부탁했다, 빨리 부탁. 아따! 으,"앗!" 약간 아따! 아 già 바람 dort 그게 바쁘게 고마워! 응? 이제 진짜로 다 모였다. 아, 누구도 짰냐? 이리저리 싸다닐 때마다 수고기도 구경시켜주려고 가지고 당겼지? 우리 중엔 수고기 니가 제일 많이 싸돌아다닐 거다. 수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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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신애야! 난 아줌마 대씨야! 수고가! 수고가! 길자야는 우리들 미친개랑 결혼하시야. 시방, 니 뭐라였냐? 형님한테 미친개고 뭐여, 미친개가? 응? 미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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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NA? 미친 director의 그룹 연주여행까지 소주ых니랑 미친개יר로요. 미친ève 온 주 deg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